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우리은행 필기시험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번 주 주말이면 우리은행의 필기시험을 보러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 서류 합격을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안내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필기시험과 과목 및 시간이라고 되어서 1교시, 2교시 NCS와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어? 뭘 공부해야 되지? 경제금융이라고만 나와 있네?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18년도 하반기 합격자분들이 받으셨던 안내고요 오른쪽은 19년도 2번 여러분들이 받으신 합격 안내문입니다 자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지난번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이번에는 알려주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왼쪽이랑 비교하시면서 자신의 지원 부문별로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글로벌이라면 왼쪽과 비교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실 수 있고 그 다음 WM, IT, 디지털, 리스크, 자금이라면 왼쪽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직무, 역량평가, 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IB라면 회계, 재무, 파생상품, 금융공학 등의 문제에서 열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리스크 자금이라면 계량경제, 수리통계, 금융공학 등에서 경제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 역량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개인금융, 기업금융, 지역인재, 글로벌 WM까지는 사실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은행 필기시험의 유형을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처음 유형으로는 은행마다 출제되는 범위가 다르기는 한데요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가장 넓은 범위를 필기시험에서 출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경영, 세 번째 금융자격증 유형, 네 번째 금융상식 유형, 다섯 번째 일반상식 유형인데요 일반상식 유형은 여러분도 안내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 문화, 역사, 스포츠 등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고요 예를 들면 금리라는 개념, 돈의 가격이라는 금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이 문제가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부동산 가격으로 바뀌든 식료품 가격으로 바뀌든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될 때 정부가 어떻게 했죠? 금리를 올렸죠 왜?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증가할 때는 금리를 정부에서 더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죠 그리고 기업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탑뱅커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돈의 가격이 비싸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면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투자가 위축된다면 금리를 인하해 줘서 대출을 받기 쉽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생산적 금융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신규 창업자의 경우에는 저리로 대출을 공급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나중에 기업금융 업무도 하실 수 있고 가계부채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도 해주실 수 있고 그렇게 되실 테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인 경제 유형이고 두 번째는 경영 유형이고요 재무제표를 볼 줄을 알아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기업의 올바른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금리를 산출해주고 상담을 해줄 수 있을 테니까 경영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자격증 유형 금융자격증 유형에서는 사실 금융상품 부분에 출제가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카드라던가 펀드라던가 이런 금융상품들을 대행 판매하는 게 은행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금융자격증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 우리은행에서는 은행별로 출제가 되는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은행은 모든 유형이 다 출제가 돼요 금융자격증 유형도 그리고 금융상식 유형도 출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CDS라는 개념이 보기에 있고 1번 CDS, 2번 DTI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 보기에서 CDS에 대한 설명을 주고 CDS라는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금융상식 유형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일반상식 유형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유산이 아닌 것은 아니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망중립성 관련 개념을 설명하고 고르게 하는 문제라던가 작년의 경우에는 정현 선수의 테니스가 굉장히 이슈였죠 그래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묻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일반상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출 문제와 기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더 중요한 건 이 기출 범위와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 문제는 기출 용어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이 그럼 어디서 출제가 됐었는지는 아래 링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번에는 출제가 예상되는 게 어떤 어떤 거구나 라는 걸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작년에 출제했던 것도 출제하진 않겠죠 대신 그 유형을 파악하고 어디서 출제가 됐었는지를 분석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은행에서 출제가 되는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난이도에 대한 안내도 살짝씩 드렸는데요 책을 고르시든 강의를 고르시든 정확하게 고르시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테셋 매경 가지고 준비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준비가 요만큼 되죠 요만큼 그렇죠? 신문 읽으면요 요만큼에 대해서 되죠 근데 신문 읽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경제신문 읽는 분들 많지만 경제신문 읽어서 은행고시에 금융상시 문제를 맞춘다? 여러분들이 오늘 경제신문 매경신문을 보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가늠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게 사실 초심자 입장에선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기출문제 용어집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하단 링크에 나와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신문은 그래서 금융상식을 공부하는데 우선순위가 3,4순위 정도 된다 그 다음 금융자격증 부분은 또 테셋 매경으로 준비가 안되겠죠 그렇죠? 자 일반상식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일반상식은 만약에 우리은행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이시라면 어디 어떤 내용도 출제가 되냐면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내용도 출제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 땡땡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것도 개인금융서비스 직군에서는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18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도 대출 상품의 이름을 묻는 단답형 문제 하반기에는 단답형이 없었지만 상반기에는 단답형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에도 단답형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은행은 지속적으로 상품의 이름을 묻는 문제들이 일반직이든 개인금융서비스직에서든 종종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랑 한국사 역사를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리고 사회문화를 갑자기 공부한다고 그 너무나 광범위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갑자기 점수가 높아지긴 어렵겠지만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일반 상식은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재나 아니면 강의를 추가로 공부하시더라도 절대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재나 강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만 보고 막 사요 근데 그 기출이 우리은행의 기출이 아니거나 아니면 NCS에 대한 기출은 맞는데 경제금융에 대한 기출은 아니라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굉장히 왕왕 있기 때문에 책을 고르시든 강의를 고르시든 맛보기 강자라던가 아니면 서점에 가신다면 해당 책을 직접 열어보시고 제가 안내드린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은 사라졌다 커트라인은 60점대 초반이었다 그 다음 상식은 가장 광범위하다 모든 은행들 중에 가장 광범위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 금융상식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지 않고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고 일반상식의 경우에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는 평창올림픽 이슈가 돼서 평창올림픽 월드컵 테니스 관련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다 이외에도 체육 한국사 이외에도 사회문화라던가 아니면 자신들의 상품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었다 만약에 개인금융 서비스 직군을 준비하신다면 경영이나 기업금융 부분은 중화반기 강좌 내용 중에서 경영이나 기업금융 부분은 후순위로 공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당 부분 우리은행을 잘 준비하시고 나시면 신한은행 범위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에 대해서 커버가 되실텐데요 은행별로 또 세부적으로 안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은행권 필기 종합 안내를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19년도 우리은행의 은행고시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